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신의 케이크가 바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정말 열리가 대단합니다. 네 축하합니다. 세븐틴의 두 상처랑 들어오려고 하겠습니다. 일단 저희 세븐틴이 둘 있으면 저희가 데뷔한 지 1주년이에요. 이렇게 혼자 이어서 사랑받을 수 있다는 느낌으로 왔고요. 저희 세븐틴 항상 믿어주시는 한 선수들도 그리고 저희 세븐틴을 감사드리고 항상 저희 세븐틴에서 계산한 선수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스타상을 받을 수 있게 해도 우리 캐런분들이 이 분들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 생각합니다. 네 정말 감사합니다. 축하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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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주시나무의 신의 선언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 여러분! 감사합니다. 이것을 정말 반사하다는 거죠! 모든range 아이수에서의 네버의 사랑을 사랑하고 싶습니다. 힘든 것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! 감사합니다.